현대오피스 국산문서세단기 PK-230K 220mm의 넓은 투입폭으로 1회 최대의 10매까지 강력하게 세단합니다. 보안 1등급의 작은 세단칩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덜어줍니다. 55dB의 저소음 모터를 장착하여 업무방해 없이 조용하게 세단합니다. 역회전 기능으로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고 LED 구성능 자동센서로 세단기 상태를 표시해주어 편리합니다. 첨단공학적 설계의 통풍구를 통해 기기 과열을 방지하며 손잡이와 이동식 바퀴가 있어 기기 이동이 쉽습니다. 30L의 넉넉한 분량 파지암으로 세단물을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조작부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오토 스타트 램프가 켜집니다. 세단할 종이를 세단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문서가 세단됩니다. 세단 도중 도어 열림 시 자동으로 세단 작동이 중지됩니다. 다시 세단을 원하시면 도어를 닫고 전원 버튼을 눌러 세단합니다. 세단을 원하시면 자동으로 세단을 원하시면 됩니다. 세단을 원하셔서 부담을 누를던 곳은 그러한 주위에 늘어난적 도어 외부가 있어야 됩니다. 세단을 원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위에 따라서 세단을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